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주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자동차 직접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여러 주식들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배터리도 좀 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신 있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예전처럼 너그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실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유지웅 연구원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여론을 모아서 또 유연구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자동차 주식들의 흐름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아니면 다른 것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대감 누가 심었죠? 기대감은 미국에서 왔죠.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하려는 사업 중에서 위탁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생산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존 내연기관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에 있어서는 어떻게 폭스바겐그룹 다음으로는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규로 이 산업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기존 플레이어랑 협업을 하는 가능성은 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지금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장에서 상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들은 쌈박한 아이디어랑 디자인 이런 걸로 새로 들어오고 싶은데 제대로 된 전기자동차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존의 메이커들,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든 현대자동차이든 이런 데 우리가 의뢰를 해서 만든다 이런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사실 보란듯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한 달 전에 지리자동차가 바이두의 자동차를 만들어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털 업체의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존의 완성자 업체가. 그래서 신규 진입자라고 저희가 앞으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중에서 빅네임 업체가 나왔죠. 애플이라는 업체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기아차 그룹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태죠? 지금 일단 주가상으로는 일부 조정이 살짝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부터 자동차 주식을 볼 때 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한 거대한 파트너 없이 현대기아차가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 간에 배터리 전기차 마켓시어 싸움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러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건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성한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플카 관련해서 혹시 대충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어차피 좀 지난 얘기니까 도대체 왜 나왔고 그 얘기가 이게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메이커 같은 데서 슬쩍 흘린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 이 비즈니스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좀 많습니다. 관계자들? 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변에 언론들도 있을 거고 부품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정들이 빌드업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실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루머가 사실 조금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타면서 조금 더 부풀려지고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확히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 주시던 거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현 시점에서 자동차 업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전체 마켓이어에서 이 업체가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물론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할 텐데 본격적인 주가 기여 요인으로 발전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이나 폭스바겐 그룹이나 아니면 다른 기존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떠한 시장 지위를 갖고 가게 되는지 즉 BEV라고 하죠. BEV. 배터리 엘렉트릭 비히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EV 시장 내에서 마켓이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지금 현재가 어떻고 올해가 어떻게 상황이 될 거고 그에 대한 핵심 모델이 언제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로 판매로 실적으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부분이 저희는 올해 또는 어떻게 보면 올해 내년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사실은 전기차가 아마 4, 5% 정도 아닌가 싶은데 이 4, 5%에서도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작년 기준은 한 3% 침투율이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재작년 4, 5년과 비해서는 성장률로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대감이 분명히 좀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실적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은 올해 정도부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유럽의 규제가 작년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는 판매가 나오는 시점은 올해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런데 그건 유럽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러기도 합니까? 전체 시장은 예를 들어 그냥 높게 잡아줘도 5% 나머지 95%는 여전히 기존 플레이어들이 날구기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 5%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로 되는 게 원래 이런 일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나머지 95% 시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5% 그 기존 차에서는 이익이? 거기에서는 이익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여기서 이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5%의 시장이 결국은 그 이익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발전되는 시점은 아마도 전기차의 생산비용이랑 내연기관의 생산비용이 페리티를 이루는 시점이 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조금 더 제조사가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도 정부가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면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2023년, 2024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도 그 정도를 일단은 가이던스를 시장이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자동차보다는 그 5% 정도 될, 4, 5% 정도 될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지 굉장히 주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서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2025년에는 한 15%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4년 남았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네요. 그 정도 되면 15%가 전체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15%는 전기차일 것이다. 맞습니다. 순수 전기차. 맞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우리 현대기아차가 차지할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이 되는 게 있나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마켓이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한 거를 예측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사실. 지금 많은 플레이어들이 사실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주가를 바라볼 때는 올해의 방향성, 지금, 작년은 어땠고 올해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겠죠. 궤적에 대해서 좀 논해보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 그림 1번입니다. 4페이지 그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는 저희 페이지 2 앱에다가 다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말로도 설명을 좀 더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BB 시장 내 마켓이어입니다. 전기차 시장. 네. 그래서 여기 테슬라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과점 사업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일단은 거기 이제 전기차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업체들 중에서 이 시장에서 이제 이제 궤적을 좀 말씀드리고자 작성을 한 거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고 폭스바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규모 업체들이고 현 시점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양산을 한 업체들, 유일한 업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e-GMP라고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으로 전용 플랫폼 업체를 전용 플랫폼 이제 모델을 양산한 업체가 그만큼 이제 이쪽에 투자가 많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업체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의 궤적이 좀 이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현대기아를 보시면은 작년 2분기 정도의 한 15%,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올라왔고 이제 GM이 지금 제일 많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검정색 그래프가 이제 제너럴 모텨습니다. GM이 생각보다 높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GM 산하에는 이제 GM의 판매량 중에 상당수가 상해 GM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전세계 3대 자동차 브랜드를 꼽자면은 폭스바겐, GM, 도요타 이렇게 있는데 GM이 그중에서 이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수치 중에 상당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좀 낮은 소형 전기차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GM의 전기차는 사실 쇠보레의 볼트잖아요. 그래서 볼트가 사실 유일하고요. 그래서 볼트 수치는 작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3분의 1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켓셔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린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중국에서 전용 플랫폼이 아닌 볼트가 아닌 소형 전기차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사실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거는 폭스바겐 그룹이랑 현대기아차죠. 중국에서 아주 소형의 자동차 볼트가 GM에서 많이 팔려서 대당 점유율은 늘어났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점유율은 폭스바겐이랑 현대차다?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입니까? 네. 다른 큰 회사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르노나 이런 데도 별로...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굳이 르노랑 PSA, BYD 이렇게 업체들 수치가 좀 큰데 그 업체들을 저희가 굳이 포함시키지 않은 거는 자동차 업체의 주가 상승은 즉 기업 가치의 결정 변수는 가장 의미 있는 시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가장 의미 있게 인정해 주는 곳이 경쟁이 가장 높은 그리고 소비력이 가장 잠재력이 높은 미국 시장인데 말씀드린 프랑스 업체들, BYD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글로벌 브랜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전부 다 의미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세계 업체들이죠. 이외에는 독일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부족하죠. 그래서 현대차랑 폭스바겐이 꽤 올해 치열한 전쟁을 할 것 같은데 대략적인 대수 같은 거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대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생산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올해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이 19만 대 정도 생산 판매를 했습니다. 전기차를? 순수 전기차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팔리던 게 조금 줄어듭니다. 사실 작년에 팔렸던 것들은 순수 전기차이기는 한데 파생차종들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파생차종들? 원래는 엔진 차로 만든 거죠. 코나 같이. 근데 규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빼고 거기에 모터를 집어넣고요. 시트 밑에 배터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기차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는 이러한 차만 팔았고요. 폭스바겐 그룹도 작년 말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전기차만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그게 가장 유명했던 게 e-골프. e-골프가 있었어요? 골프인데 e-골프죠. 전용 전기차로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현대차가 그 정도 수치를 냈고요. 19만 대를 냈고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수치는 37, 8만 대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현대기아차 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37만 대, 38만 대 정도. 어디서 주로 만들어요? 생산기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방금 전에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한국, 유럽, 중국에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네. 그런데 그게 늘어난 모양이죠? 앞으로는 늘어나죠. 여기서만 생산되는 숫자 당연히 늘어날 거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 경우에 특히 자료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 포인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국 어디에 공장을 새로 만들어요? 아니면 기존 공장 라인을 바꿉니까? 지금 현대차가 미국 알라바마의 공장이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내연기관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 시장 자체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전기차를 팔아도 보조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 미국이요? 네. 원래 없어요?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20만대까지만 줍니다. 역사적으로 누적으로 20만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부터는 보조금을 정말 반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림이 8페이지 그림 4번에 사실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눈에 사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요게 보조금이 굉장히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차값이 8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사실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서 이거를 이 사업을 할 동기부여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간 방향을 제시한 것은 그린 액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비텍스 크레딧을 즉 보조금을 주는 대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만 대에서 훨씬 더 늘린다? 60만 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만 대를 당연히 넘었죠. 판매량? 네. 누적 판매량이요. 이미 보조금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이 이제 미국 저희는 미국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보조금이 이제 정부 보조금이 있고 주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부 보조금 기준이고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7500불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상한선은 넘어섰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말 그냥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60만 대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이비텍스 그레이시 증가하는 안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좀 발효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 의미 있는 전략이 현지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랑 폭스바겐이랑 GM이랑 테슬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회사들의 미국 점유율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도저히 알 수 없나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러프하게만 저희가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도 간단히 유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림 7번 보시면은 작년에 미국 시장이 24만 9천대 25만 대의 순수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됐고 거의 2018년부터 거의 성장 안 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이제 그림 5번 보시면은 브랜드별 작년 연간 판매수입니다. 전기차 판매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테슬라가 한 80%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미미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테슬라는 어차피 이미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에서 70, 60, 50, 40까지는 쭉쭉 내려올 겁니다. 사실. 점유율이? 네. 그들도 이제 수치가 좀 증가를 하기는 할 건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 기업 가치가 크게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내연기관 전체 통합해서 미국에서 가져가는 마켓쉐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현대기아차 주가에 가장 결정 변수로 작용을 해왔는데 차화정 때는 이게 10%를 살짝 넘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8%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6% 때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힘으로 6에서 8%까지 지금 최근에 2년에 거쳐서 올라왔었고 순수 전기차로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전기차에 따로 계산해요? 아니면 같이 계산합니까? 지금까지는 계산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그러한 말씀 정 프로님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 이제 주가의 중요한 변수들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회사의 의지를 가장 의미 있게 알 수가 있는 게 이 회사가 단지 이 물량 수출만 조금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연간 이제 5만대 이상 한 차종으로 팔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서 현지 생산 체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아이오닉5 많이 팔 거죠? 현대가 많이 팔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올해 계획은 이제 1만 대 내외입니다. 1만 대? 네. 1만 대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생산 판매 계획이 7만 대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한국이랑 유럽에 판매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만 예약만 3만 5천 대인가 했다면서요. 그렇죠. 첫날 2만 4천 대 지금 3만 대가 당연히 넘었을 거고 그래서 그럼 유럽에서 한 2만 몇 대 팔고 미국에서 1만 대 유럽에서도 한 3만 대가 좀 넘어갈 거 같고 미국은 안 되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 EV텍스 크레딧을 늘리는 방안이 통과가 안 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원금 주는 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만약에 내후년으로 밀어진다 이래버리면 저희는 전기차 라인업을 짓기로 하고 배터리 업체도 동반 진출을 하기로 설득을 다 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결정적인 제도가 예상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든 컨틴전시 플랜을 다 짜놓은 채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무슨 슈퍼차죠 이런 게 있잖아요. 현대는 그런 차징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비슷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사실 좀 한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들의 브랜드화를 했죠.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는 사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아직 브랜드화 하기에는 그림 5번에서 나타났듯이 현대차가 작년에 미국에서 4,500대를 했고 그래서 팔지 않는데 충전소만 현대 슈퍼차저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깔기는 좀 어려운 거죠. 만 대가 목표면 좀 약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시면 작년에 4,500대를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판매되고 유럽에 판매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계획으로는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잡혀있을 겁니다. 내년 연간은 10만 대 계획이거든요. 내년은? 네. 갑자기 10배로 늘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3월까지는 아직 한 대도 팔지 않지 않았습니다. 연간으로 봐야죠. 어차피 미국에서 판매된 시점 자체가 올해 하반기니까 하반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수치가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30몇 퍼센트 빠졌다고 그러던데 그게 이제 물론 코인 투자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이오닉5라든지 저 뭡니까 폭스바겐의 또 뭐죠?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 제대로 된 전기차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런 거 막 슈시하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뭐가 좀 빠졌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아직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안 물린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주의에 대한 기대도 좀 꺾였고 꺾인 상황에서 어쨌든 신규 진입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판매 대수라고 할 수 있는 수치들이 좀 나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마켓 쉐어가 자연스럽게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뭐 이게 81% 작년 이제 동기 81% 69%로 이제 떨어진 건데 네 일단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딜러 판매가 아니죠? 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하죠? 온라인이나 아니면 정말 직접 판매를 하죠. 네 판매가 집계되는 저희가 본 수치들은 딜러들이 집계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일단 정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동안 이제 테슬라를 계속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분기마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어 판매 생산 계획을 갖게 됩니다. 네 상장사니까 특히 그렇고요. 어 이제 이제 분기에서 마지막 달에 크게 올라온 좀 기형적인 그런 이제 판매 형태를 그동안 좀 매 분기마다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6월이나 네 아니면 이제 9월 12월 이런 달에 상당히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들을 좀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제 1월 2월 수치만 가지고는 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마켓시아가 테슬라가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는 뭐 더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 아마 투자를 뭐 하셨던 분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갖고 어떻게 좀 우리가 들어가든 아니면 빼든 아니면 뭐 유지를 하든 뭐가 우리한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우리 유지웅 연구위원께서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입니다. 비타민 왜 힘들게 챙길까? 새로 나온 워너데이 비타민 1일 권장량을 하루 한알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비타민 원해? 워너데이 해! 워너비 라이프의 시작 워너데이 임자 밥알 흑임자 매수했지? 밥알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백년화편 밥알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자녀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안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출시 특가로 살 수 있으니 빨리 백년화편 검색부터요 떡상아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네 비타민도 좀 챙겨드시고요 바이올코리아 워너데이 연령대별로 여성 남성 구별해서 비타민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잘 한번 살아보죠 뭐 잡다는 얘기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이후로 오늘 이후로의 투자 전략 자동차 관련된 투자 전략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네 뭐 4분기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왔습니다 작년 연말이 왔는데 네 갑자기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죠 반도체 네 12월부터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 네 이게 좀 더 가다 보니까 정말 정말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가동률을 전반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주식 중에서는 네 특히 이러한 업체들을 고객사로 크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자동차 그 반도체가 그렇게 심각해요? 자동차 반도체 아예 뭐 생산이 안 될 정도로 부품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아이씨 그래요? 작년 3월 작년 2월에 와이어링 하네스 사건 기억나시죠? 아 네네네 별것도 아닌 부가가치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그냥 라인은 멈춰야 돼요 아 네네네 사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일단은 뭐 시기에 되면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는 경우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글로벌 오토 메이커들 중에서는 이제 GM이랑 포드 즉 미국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유럽에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가동률을 좀 줄이겠다라는 가이던스를 가장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이제 부품 업체들 많은데 저희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또는 저희가 커버리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만도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온 시스템 이제 아니면 SL, SNT 모티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기대감보다 아니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 네 올해 상반기는 조금 슬로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라고 한다면 예상보다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안 오르거나 내려갈 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예상외로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도전적인 환경이 올해 상반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죠 네 현대기아차 그룹은 방송차 회사 네 일단은 뭐 저희가 10월달부터 봐왔던 네 가동률에서 현재까지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2분기에 네 이제 곧 시작이네요 4, 5, 6 있는데 역시 이제 1분기보다 크게 의미있게 하락한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빠지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1분기보다 2분기가 한 10% 정도 이제 생산이 빠지게 되면 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음 비교적 괜찮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한 10% 정도 빠지게 될 테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 작년 2분기에서도 좀 나타난 현상인데 부품을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엘란트라나 이제 한국에서 아반떼죠 네 부품으로 쓸 수 있죠 그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네 다른 차종에다가 쓸 수 있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특히 그렇고요 네 그래서 와이어링 하늘스 때도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저부가 차종은 생산량을 줄입니다 고부가 차종을 늘립니다 음 시장 상황은 네 네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 네 사람들은 이제 이동에 대한 디멘드가 시작이 됐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을 맞고 활동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네 네 유독 자동차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비싼 차원 좀 뽑아내는구나 네 그렇게 해도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은 오히려 더 괜찮을 수익성이 수익성 자체는 저희가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하는 저희가 이제 생산은 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수익성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음 적어도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우리 유지웅 연구위원님의 말을 충분히 또 다 이렇게 해석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요건 이제 주가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요 때 고가차 안 사야 되겠네 저가차에 쓰던 부품 이렇게 막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아 이럴 때가 있어 보면 예전에 벤츠도 보면 예전에 벤츠도 보면 오히려 처음 어떤 모델 완전 새로운 모델 나왔을 때 고차가 두 번 세 번 페이스리프트 할 때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SM도 SM520인가 처음 나온 차가 가장 좋았어요 십몇 년 동안 아 그렇죠 고를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우리 연구위원님한테 뭐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거니까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는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자 일단 부품회사들 좀 어려울 것 같고 부품회사들 중에도 이제 큰 부품회사들이죠 여기는 그리고 뭐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2분기에 조금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나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체 이 업종 관련해서 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2분기 이제 어닝의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이 결정 변수가 사실 이제 어닝으로만 이제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가 유럽에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네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2분기 후반부가 될 것 같아요 한 3분기쯤 돼서 네 그때는 이제 기아차까지 나오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아 기아차도 참 전기차 나오죠 네 동일한 플랫폼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장성을 갖출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기아와 현대차에 지금 뭐 유럽에서도 사실 이제 다 대박났다고 하잖아요 네 일단은 그런 참여자들이 그런 이제 사전 계약자들이 음 기아차랑 비교를 하겠죠 네 동일한 이제 플랫폼이고 딜러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이탈자들이 좀 생길 이제 여력이 있습니다 이탈자라고 하면 이탈자라고 하면 좀 뭐 어감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현대차를 사려고 했다가 이제 기아차로 가는 거죠 아 아이오닉5 기다리다가 네 아 기아차로 간다 어차피 같은 플랫폼이고 그렇죠 디젠도 괜찮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2분기 말 3분기 초에는 어 이 말씀드렸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켓시어 그림이 현대차의 마켓시어 궤적이 네 V자 반등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게 이제 2분기 말 3분기 초죠 음 아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2분기 말 3분기 초에 그렇게 V자 반등 정도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2분기에 설령 생산량이 좀 줄더라도 그걸 팔아야 될 이유는 별로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차만 놓고 봤을 때 현대차랑 기아차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일단은 이제 이제 하방 압력은 뭐 상당 부분 조금 있는 것 이제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사실 작년에 이미 좀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 현대 아이오닉이랑 기아의 그 전기차를 네 현대차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 일단은 뭐 설계를 네 가창고 남양연구소라는 데서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현대기가 공통이죠 아 그건 현대기가 공통입니까 네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용을 이제 그 특정 비율대를 대분을 하겠죠 아침내구나 아니 왜 여쭤봐요 만약에 현대차에서 만드는 거라면 현대차는 어쨌든 뭐 이게 천만원이라고 치고요 천만원에다가 뭐 자기 위에 얹히는 게 한 천만원이면 2천만원이면 되는데 네 이 EGMP를 기아에 넘길 때는 어쨌든 뭐 내부적 거래 아닌 이상은 천 뭐 한 백만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이건 개발 자체를 현대기가 같이 한 거라고 보시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뭐 따로 기아차로 갈 때 돈을 더 네 오고 가는 관계는 아 원가가 더 비싸지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모비스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모비스니 뭐 그 현대 계열사들 쭉 있잖아요 글로비스 뭐 이런 쪽 모비스의 특징은 현대 기아에 들어가는 전기차 핵심 부품 네 배터리나 구동 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현대 기아 거를 둘 다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매출에서의 익스포저는 모비스가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하니까요 음 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 매출이 저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한번 말씀드릴까요 보고서를 뭐 그래주시죠 뭐 네 43페이지에 와 표 33번 보시면은요 43페이지에 네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매출이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죠 아 현대모비스 실적 추임이 전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듈이 있고 이제 AS가 있고요 네 AS는 제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단 모듈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모듈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전동화입니다 음 네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차 시스템도 여기서 이제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뭐 구동 모터니 이런 전동화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지금 1분기까지요 음 EGMP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모비스가 자체 설계한 게 굉장히 적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설계를 한 거여야지 판매가 되면은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네 2분기부터 그렇습니다 아하 그게 EGMP죠 네네네 네 그래서 모비스의 실적에 대해서는 음 2분기부터 상당한 임팩트를 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음 그게 이제 이 모듈 쪽 자동차 부품 쪽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AS죠 지금 어 AS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AS요? 네 AS 부품입니다 네 부품은 저희 교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름이 되면 에어컨 필터 갈고 음 여러 가지 부품 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신차를 네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동을 해야 돼서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게 신차를 구매하는 건데 네 신차를 구매를 잘 못해요 사실 하고 싶은 게 막 내년에 나오고 뭐 이래버리잖아요 음 다 이제 반도체 때문이긴 한데 네 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으로 하게 되는 행위들이 부품을 갈아요 음 네 그리고 타이어를 갈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고차를 사요 네 이 세 가지가 네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영역입니다 타이트한 영역이요? 타이트한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아 수급이? 네 아 그래서 AS 부품들은 네 이제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품 만드는 모비수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AS 부품 쪽 실적도 아 아 올해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는 이제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이제 하자인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에이스도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도 혹시 전망을 하세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뭐 저희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사실 테슬라고요 테슬라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네 그다음에 뭐 GM이나 뭐 이런 나머지 일반 자동차 만든 회사들 그리고 중국의 몇 년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 유럽의 한두 회사 정도 대략적인 전망 한번 쑥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네 말씀을 드려보면 뭐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BMW나 다이밀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네 전기차를 사실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가동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상상을 초월하는 마진을 내요 ASP 자체가 기존 내연기관으로 내연기관 차에서 네 아 물론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다는 아닌데 네 일단 지금은 네 그래서 뭐 이제 특히 매 분기 다 그럴 것도 아니고 경제적 전반적인 매크로 사이클에 따라서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모든 분기가 다 균일하게 가동률이 유지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그중에서 가장 좋은 분기에 배팅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BMW나 다이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SP 자체가 현대차가 훨씬 높아요 네 네 거의 이제 두 배 가깝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동률이 조금이라도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현대차가 지금 5% 6% 기아차 같은 경우는 7% 나오는데 네 충분히 그 이상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올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유럽 시장도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반도체 이슈도 좀 완화되고 그런 구간에서는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익이 많이 남겠네요 저희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는 이제 구간이 분명 좀 발생하지 않을까 네 네 뭐 그렇게 일단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마찬가지죠 네 GM 포드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 가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게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이 로직에서는 장기화될 수는 없는 프레임입니다 좋아져 봐야 반짝한 3, 4분기 좋아질 거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중국은 막 새로운 신규 진입자죠 많잖아요 거기 뭐 니오나 이제 샤오펑 리오토 BID 뭐 BID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일단은 BID 좀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배터리 양극제 소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완벽하게 정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하이니켈 기반을 쓰잖아요 NCM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업체는 LFP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이 이제 BYD라는 업체는 이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이걸 이미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이제 물리적인 플랫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뭐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같이 주가 하락이 좀 컸었던 게 이제 니오 니오 그래서 뭐 니오에 가장 불안불안 했었던 이제 요인이 자체 생산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AC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 공급을 받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테슬라보다 불안하죠 사실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도 단행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안정화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어떨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판매대수가 좀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 니오랑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이러한 이제 신규 진입자들에서 시장이 주도주로 인정하는 업체만 아마 좀 주가 상승이 좀 셀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 좀 로지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업체들 중에서는 신규 진입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자료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아니 니콜라는 완전 저 없어졌어요 아 니콜라는 지금 아니요 그 업체도 지금 시가총액 꽤 됩니다 아 그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수소 자동차 시장이라는 이제 테마 자체가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뭐 어 굉장히 이제 전기차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이제 포텐셜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전기차만 해서 그런 건데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유한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5페이지에 표 14번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신규로 상장한 업체들 중에서 가장 이제 유망한 업체가 이제 로즈타운 피스커 루시드 이렇게 3개 정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장이 있습니다 네 GM의 공장을 사들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장이 있고 여기서 70만대 정도까지 이제 케파를 늘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이 업체는 양산이 지금 거의 올해 상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픽업트럭 주로 만드는 데군요 네 픽업트럭만 만드는 이제 퓨어 플레이어이고 네 피스커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네 핸릭 피스커라는 분인데 사실 원래 거의 이제 일론 머스크랑 사업이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다가 이분은 아직까지 좀 이제 몇 번 파산을 겪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저 유명한 이제 BMW의 Z8 디자이너에요 아하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이제 아 그래요 어 유명인사인데 이제 자동차 사업을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이제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특징이 공장이 없습니다 아 그럼 디자인만 해갖고 디자인과 자동차 설계 설계해갖고 어디에 이제 하청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청을 이제 캐주얼하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하청이라는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뭐 인도스트리 용어를 사용하자면 위탁 생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좀 뭐 이제 OEM, ODM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네 그래서 차종이 지금 두 개가 소개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마그나 하나는 이제 폭스콘 이렇게 이제 위탁 생산을 준 상태입니다 피스커가? 네 아 폭스콘 여기다가 맡겨요?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오오 오오 아 그럼 디자인이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 뭐 발표는 안 됐나요? Que 디자인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마그나인데 네 마그나한테 해서 이제 생산 이게 될 거는 디자인이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찾아보면 나오겠군요 5페이지 그림 3번에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루시드 루시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 직원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개발자 비필프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회사고 테슬라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차량을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분이시고 이 업체도 자체 생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신규 진입자들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처럼 지난 3년 동안 테슬라를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러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이미 보유했거나 앞으로 보유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들이 추구하는 판매 모델은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피스컨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로즈타운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온라인 직접 판매입니다 직접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또는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은 딜러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딜러 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테슬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 주마다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군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여기서 직접 판매를 왜 해야 되는지 각 주와 소송을 벌여서 순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사업 방식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는 건지 그리고 생산 캐파 즉 펀더멘털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회사들을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대체로 직접 투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기차랑 부품회사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거기다가 테슬라나 자람, 니오, 중국 몇 개 정도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많이 여쭤봤는데 혹시 조금 우리 유지웅 연구위원 불편하시지 않았나 약간 좀 걱정을 좀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았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어떤 게 제일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자분들께서 리서치가 굉장히 젊고 특이하고 리서치가 그다음에 조금 더 사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자유로운 분위기군요 자유로우면서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가 사실 저의 경우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좀 특이한 톡톡 튀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틀에 박힌 교과서 같은 아이디어 말고 다른 증권사들은 틀에 박혔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투자에 새로운 접근을 해주는 좋은 증권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흥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자동차 종목 한번 전 세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으면 이런저런 투자 아이디어를 아마 잡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마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흥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여러분 감사합니다